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좁은 문은 이 얘기는 누가 보금하고 마태보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맥을 보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누가 보금에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보면 들어가려고 애쓴다고도 나와요. 애쓰지만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해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동서남북 사방에 온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맥이냐. 사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이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은 왕노릇 같이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딱 침을 놓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그 자격만 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은 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어떤 문맥이냐. 비슷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대조가 돼 있어요. 누가본과 비슷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5장, 6장, 7장이라는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산산보훈의 문맥에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에 더 방점이 있냐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산산보훈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사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자들, 팔복에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주여 주여 뭐 막 찬양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확실해지죠, 메시지가.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십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난 너희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옷만 입어갖고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거는 질문을 각자 해봐야 되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영성은 뭐냐. 삶의 말씀이 어떻게 녹아져 있고 그것을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아까도 막 전화할 때 이거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말씀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느냐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넓은 길에 서 있느냐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나? 가도 돼요. 선택은 줬어요. 자유의지예요. 예수님이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붙잡지 않아요. 그러나 경고는 하는 거죠.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까 잘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좁은 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러 역정이 생각이 났어요. 존 버년이 쓴.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그 얘기 속에 보면 여러 시련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결국 극복하면서 천성에 도착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연, 속물도사, 순진, 나태, 식언방, 수다쟁이, 사심, 물탄무력, 자린고비, 절망, 의심, 아첨, 무식, 거뽀. 다양한 자들이 자기 삶을 정당해 가면서 천국에 가는 길에 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혹까지 하고. 굉장히 잘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명의 물이지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까 협착 발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런 길에서 너무나 많은 역경을 딛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만 결국은 크리스찬처럼 승리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맞추고 싶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이렇게 문을 통해서 내가 어느 문을 선택해야 될지 또 그 문을 선택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명백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보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김윤희 목사님 언제쯤 저희가 넓은 문으로 향하게 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많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악하고 항상 악하면 우리도 다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도 있지만 이제 제도도 악하고 시스템도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타협할 유혹이 오는 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다른 많은 것을 이미 넓은 거죠.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아까 목사님도 내가 그러면 다 완벽하냐? 아니에요. 우리 이미 넓은 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로운 걸 하는 거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